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안 해놨는데? 네. 오늘 배경으로. 상징처럼? 죄송합니다. 한 아파트가... 다시 할게요. 위로운 주. 위로운. 위로운. 그야말로 천혜의 요셉입니다. 갑자기 크리스찬 왔네. 일출봉입니다. 성상 일출봉. 그림 같은 정치. 정치. 너무 정치. 그렇지. 사남디지털미디어시티. 사남디지털미디어시티로. 이제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자동차들은. 자동차.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고 어렵다. 일부러 되게 어려운 말만 써놓은 것 같은데. 나레이션 하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 성산인데 성찬이래 자꾸. 미치겠다. statt. 왜 안됐는데. 오요. 우유. 우이. 우희 우이... 죄송해요?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슬슬알을 무서운 생각.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지마. 천혜의 지상락헌 제주. 어렵다. 천혜의 지상낙헌 제주. 자 관음성지 중 한 곳으로 빠져볼까요 대한민국 하늘여행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하늘에서 만난 대한민국